백년의 이름 모두의 기억력 기억하여 기록하다 저기 음향이 괜찮나요? 어떤가요? 네 소리 괜찮나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의 기억력 백년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록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뜻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영상을 찍는 곳에 그리고 또 특별히 백회 때 저를 불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리랑 부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리랑은 제가 그전에 홀로 아리랑도 불렀었지만 이상하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첫째는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몸짓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목소리에 어떤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런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한국인으로서 내가 하나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정말 그게 잘 표현됐구나 싶어서 되게 감사해요 제가 잘 표현한 건지 어쩐 건지 녹음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면서 이거를 녹음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뒤에 이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모습이 겹쳐질 때 뭔가 더 이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좀 더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은 녹음을 했거든요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벽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분들은 몰랐었겠지만 그분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이렇게 2019년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고 그 일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참 남다르더라고요 뭔가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의미 있는 일쯤 하나는 해놓고 가면 호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막 내가 이걸 남기고 가야지 했던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편한 나라 사랑하기 편한 나라 참 옛날에는 정, 사랑 그런 것들이 넘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 사랑을 한다는 게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론 성공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뭐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되게 용감해져야 되거든요 어쩔 땐 손해도 봐야 되고 어쩔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랑을 한다는 그 가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자 내가 사랑을 먼저 하면 이 나라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뭐든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해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편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꾼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랑하는 가치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고 뭔가 누군가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매트를 막 준비하신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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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